스타가요 팡팡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라네요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행복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가수 성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무대를 아름답게 선사해 주실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순서이죠 이세영 가수님이 부릅니다 선술지 그대 선술지 그대를 처음 만난 그 선술지 선술지 첫 눈에 반해버렸네 한두 잔 축구 받고 정을 나누며 사랑을 고백했었지 신자 속이ED 선술지 그대 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리 보고 싶을까 의자 없는 그 선술지 그리워지네 진정 그대를 잊을 수 없네 단 정말 못 잊겠네 그대를 처음 만난 그 선술지 첫눈에 반해버렸네 따르는 술잔 속에 내 마음 담아 사랑을 맹세했었지 술잔 속에 떠오르는 그대 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리 보고 싶을까 의자 없는 그 선술지 그리워지네 진정 그대를 잊을 수 없네 난 정말 못 잊겠네 숫자 속에 떠오르는 그대 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리 보고 싶을까 의자 없는 그 선술지 그리워지네 진정 그대를 잊을 수 없네 진정 그대를 잊을 수 없네 난 정말 못 잊겠네 진정 그대 진정 그대 진정 그대